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3년 국가직 교정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총평을 해드리면 일단 이번 문제의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아니면 중간 정도에서 한두 문제에서 쉬운 수준으로 출력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권 수험생들은 대부분 80점 이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실제로 수험 끝나고 저한테 연락 온 학생들은 공격률도 다 90점 이상 받았습니다. 물론 점수가 나쁜 학생들은 연락을 안 했겠죠. 그런데 제 커리만 잘 따라오셨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8점 이하로 받았다면 교정학에서 많이 손해를 보신 거고요. 일단 못 받아도 80점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볼 때 교정학 파트하고 형사정책 파트로 나누면 교정학 파트에서 한 11문제 나왔고요. 형사정책 파트에서 9문항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법론 문제, 이론 문제를 이렇게 대별하면 법론 문제가 역시 12문항, 이론 문제가 8문항 나왔습니다. 법론 문제 12문항 중에서 역시 압도적으로 형집행법 문제가 8문항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사형 폐지론자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좋은 문제는 알아봅니다. 사형을 왜 폐지해야 되고 왜 존치해야 되는가 그런 논의를 묻지 않고 단순 지적, 단순 암기 문제로 누가 사형 폐지론자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권리구조수단에서 중요한 건 다 안 나오고 온부즈맨 제도, 온부즈맨, 우리나라에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온부즈맨 제도 수요내에 시행되고 있는 온부즈맨 제도가 출제되어서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온부즈맨 제도가 출제되었고요. 그게 조금 이제 우회 문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법령이나 이론 문제로서 다 더럽고 능이 다 풀 수 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험생 개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개인별로 한 세 문제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쉽게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 교정학기론 시험심에서 시간을 충분히 아껴서 다른 과목에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문제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이론강의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기본서를 열심히 정독해서 여러 번 정독하는 게 바로 고속점이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 번 볼까요? 1번 문제 보시면 1번 이제 범죄 원인론에서 나왔습니다. 클로드와 올린의 차별기회이론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이렇게 우리가 불렀는데 똑같죠?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또는 차별기회이론 골치하는 것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기회를 고려했다. 즉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도 사회구조적으로 차량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도피하위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기 나타난 계획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렇죠? 마약이나 알콜로 비합법적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못해서 마약이나 알콜로 도피하는 지역이 지역에 형성된 문화가 바로 도피죠. 도피하위문화였습니다. 3번에 머트니 아노미론과 서덜리 차별적 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를 설명했다. 그렇죠? 머트니 아노미론과도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서덜리 차별적 접촉이론도 일부 도입했습니다. 차별적이라는 데에서 차별적 접촉이론과 유사하고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합법적 기회구조가 사회구조로 차별적으로 분포됐다는 데에서 또 머트니 이론의 이론을 또 결합시키게 됐죠. 4번 선지 비행하위문화를 갈등하위문화, 폭력하위문화, 도피하위문화로 구분했다. 바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죠. 바로 갈등과 도피하위문화는 있는데 폭력하위문화는 없었죠. 바로 범죄적 하위문화, 범죄하위문화,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 이렇게 세계로 나누었지 폭력하위문화는 없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이번 전자감독제도, 전자감시 또는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집에 있는지, 호텔에 있는지, 화장실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실시간 감독이 가능하니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죠. 바로 전자감시제는 문제점 중 한 개가 바로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침해 우려가 없다, 이게 바로 틀렸고요. 바로 정답이죠. 전자감독제도는 사위내 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수술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과밀수용 해소 방안 중 한 개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위내 초의 공통적 문제점인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를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위치는 확연할 수 있지만 거기서 뭐하고 있는지, 굳이 행동은 파악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번 문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범죄상 대상자의 일반 준수상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가 많이 풀었고 암겼는데 1개월 이상 상습여행지도 이렇게 암겼었죠. 1번에 주거지 상주하고 생애주상 상, 그렇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을 응대할 것, 지도. 주거를 이전하거나 11일 이상 국내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신고할 것, 1개월 이상 여행인데 11일 이상 여행, 이렇게 나와있네요. 틀렸죠?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할 때 보호관찰관에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질을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정에 올리지 말 것. 상습할 때 습이죠. 습관을 버리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형식병법 시행규칙상 경비초급에 대한 설명을 고른 것은? 이것도 쉬운 문제죠. 개방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가 필요하다? 이 개방초급이다? 아니죠. 가장 높은 수준의 처가 필요한 처급이 바로 개방초급입니다. 완화경비설에 수용돼서 통상적 수준의 처가 필요한 수용자죠. 3번, 일반경비설에 수용돼서 통상적 수준의 처가 필요한 수용자는 바로 일반경비설, 경비초급. 이건 맞네요. 중경비설에 수용돼서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 기본적 수준의 처가 필요한 수용자를 중경비초급으로 구분하죠. 5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이론을 중앙한 학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전은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를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했다. 경제적 측면, 경제적 제도가 다른 제도를 지배한다. 물질만능이라는 이야기죠. 아메리칸 드림, 성공을 위해서 물질만능 사상이 지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경제적 제도인 가정이나 교육이나 문화 같은 것이 경제적 제도에서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범대가 발생한다는 것. 바로 어때요? 제도적 아노미론. 제도적 아노미론의 설명이었죠. 제도적 아노미론은 우리가 재매로 이렇게 했죠. 재매로. 제도적 아노미론은 메스너와 로댄펠드가 주장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제 보면 머튼 자비될 수 없죠. 머튼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잖아요. 코인과 펠스는 비행하이무나이론이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코니컬 헐라씨도 아니죠. 결국 정답은 메스너와 로댄펠드. 바로 제도적 아노미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에 회복적 사법을 강조했는데 역시 또 출제되었습니다.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 전략이다. 형사처벌. 국가기관의 공적 형사처벌을 중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구의미주의 형사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바로 피해자의 화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구의미주의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번에 사적 잘못보다는 공익의 초점을 맞춘다는 비파맞는다. 회복적 사법은 공식적인 형사처벌보다도 비공식적 문제 해결. 이걸 강조하잖아요. 이게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 합상, 이런 것들이죠. 손해배상. 공식적 처벌을 한다는 것은 바로 공익적 측면이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익적 측면이죠. 공익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이게 아니라 공익적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회복적 사법은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결하자는 거니까 공익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공익을 강조하지 않고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저지른 사적 잘못.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번 선지는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사적 잘못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 반대입니다. 공익보다는 사적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회복적 사법이다. 볼 수 있죠. 4번 선지. 범죄를 개인과 국간의 갈등으로 본다. 이게 종전의 응징적 사법의 입장이었는데 회복사법은 개인 간의 갈등, 즉 개인 간의 인간관계 위반, 신뢰관계 위반으로 보는 거잖아요. 범죄를. 3번을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다 하더라도 1, 2, 4번이 다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뻔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고를 수 있었습니다. 7번 문제. 바로 아까 언급한 사형 폐주론자 나왔죠. 사형 폐주론자는 백가리아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었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리프만이라는 사람은 제가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교육형론자다라고 교육형론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형주의라면 사형을 시켜버리면 교육의 여지가 없으니까 사형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문제는 이제 니은과 리을. 루스와 켈버트인데 켈버트라는 사람도 생소한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기역, 디귿 일단 폐주론자 맞는데 기역, 디귿을 고르고 보니까 리을 켈버트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게 문제였죠. 제 기본서에 보면 켈버트가 폐주론자로 언급돼 있는데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많이 헷갈렸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틀린 분도 오히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켈버트도 역시 폐주론자 맞습니다. 그래서 루스만 사형 전출원자고 기역, 디귿, 리을 이 사람들이 폐주론자가 되겠습니다.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을 물어보지 않고 지엽적으로 이렇게 폐주론자가 누구냐 물어본 것은 뭐 이렇게 틀리라고 보면 되는 문제 같아요. 좋은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8번 문제. 보호소연 등의 처유에 관한 법률사항, 보호장비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돼 있습니다. 기억에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법에서 사용해야 하며 보호장비 사항을 필요가 없게 됐을 때 지척시 사항을 중재한다. 당연히 맞겠지.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 고른 거니까 밑에 이제 1, 3, 4번 선진이 기억이 다 들어가 있죠. 니은, 리을, 리을 이게 이제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원장은 보호소연 등이 위력으로 소속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가스총을 쓰는 거니까 사진의 경고를 해야 되겠죠. 다만 경고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하다면 시간내위가 없다면 그러하지 않아다. 맞겠죠. 니은도 특별히 어렵지 않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맞는 것으로 고를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역, 니은이 맞으면 밑에 이제 선지에서는 디귿, 니은을 보지 않더라도 기역,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게 1번하고 3번이죠. 그렇죠? 1번, 3번이죠. 그럼 디귿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보겠습니다. 원장은 보호소연 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하여금 머리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정리했는데 머리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형식행법상으로는 자살 자해 우려가 큰 때였는데 머리 보험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였는데 역시 우리 보호소연법에서는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 머리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이 조사, 심리, 이성, 금화기 사유로 호송한다. 호송할 때는 3개의 보호장비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였죠? 수갑, 포승, 보호대 3개. 3개만 쓸 수 있죠. 그런데 수갑, 포승,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수갑, 포승, 보호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맞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소순법상 보호사건 조사 심리. 소순법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신문이나 그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소능이, 소능불륜사원에 위탁된 경우 소능불륜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보증이 없다면 위탁됐을 때는 어때요? 국선 보증 선정이 필요적이었죠. 선정해야 한다. 맞죠? 위탁이 안 됐으면 선정할 수 있는데 위탁됐으니까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능판사는 소능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다 법원 직원들이죠. 이 사람들이나 보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소년보는 조사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그 다음에 소년분류심사원이 불륜사 결과와 의견, 소년두도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소능법원서가 보호사건이죠. 보호사건인데 소년두도소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연결이 안 되잖아. 소년두도소는 뭘까? 소년두도소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끝에 보면 소년두도소의 조사결과라고 돼 있습니다. 소년두도소가 아니라 보호관찰소가 나와야 되겠죠.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 의견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찾기가 실제 시험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눈에 잘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소년두도소 무심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보호사건과 소년두도소가 연결될 수가 없잖아.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4번을 고를 수 있겠는데 아무튼 1, 2,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지고 그래서 4번 정답을 고를 수 있겠으나 수험생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0번 비범죄화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인자 가금죄, 간통죄나 혼인인자 가금죄를 줄 수 있죠. 그리고 형사부술처에서 형사처벌이 범위를 축소한 것을 의미하고요.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비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고 비범죄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의 행위를 법률의 폐지나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 자체를 폐지해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입법기관 국회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사회성이 아니라 입법상, 입법상 가장 확실한 입법상 비범죄화 되겠습니다. 사회성 비범죄화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그대로 범죄로 아직까지는 규정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범죄로 규정돼 있는데 수사기관이 굳이 수사나 단속을 하지 않나거나 기소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에는 남아있지만 사실상으로 비범죄화 등과 마찬가지를 사실상 비범죄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폐지나 변경으로 인한 비범죄화는 사실상 아니라 입법상 비범죄를 의미한다. 11번. 저것도 따로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풀어봤었던 거죠. 바로 금지물품 중에서 소장이 성지차를 위해서 성지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금지물품이 뭐냐. 드론이나 핸드폰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2번에 나오죠.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같은 거. 0.3초 내에 찍고 넘어가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 수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독고수용 원칙이지만 생명, 신체보호, 정상안전을 필요할 때 공고수용할 수 있다. 구수수용 인원이 정을 훨씬 초과해서 정상문제에 곤란하면 미결수용자를 교수수용할 수 있고요. 19세가 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교육, 교합, 프로, 자급, 직훈련 등 실시를 해서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고. 그렇죠? 4번. 4번은 이제 이송해야 될 수용자도 어때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9개월 돼있으면 틀렸습니다. 6개월이죠. 쉬운 문제. 13번. 간면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 이것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시사적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소장은 간면병이 유용한 경우에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의식물의 공급을 중지해야 한다? 중지할 수 있다고 여러 번 풀었죠. 우리가. 1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간병이 걸렸다가 의심될 때 의심될 때 취할 수 있는 1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휴대폰을 소독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간병 예방 등을 위해서 소장이 취할 수 있는 예방접종, 격리 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죠. 그다음에 4번은 걸린 경우는 적시검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휴대폰, 물품은 물론이고 설비까지 모두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장관한테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계의 보응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14번 문제. 옴부조맨 제도, 권리구제수단. 바로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 중에 한 개인데 옴부조맨 제도가 나왔습니다. 옴부조맨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다 하더라도요. 지금 수용자, 제소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묻고 있는데 2번 선지부터 한번 볼까요? 옴부조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해야 한다. 교정기간의 처우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권리구제를 요청하는데 그 옴부조맨을 교정당국이 임명해버리면 독립성이 확보 안 되겠죠, 당연히. 상위조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옴부조맨 제도를 몰랐다 하더라도 상위조사 생각하면 2번이 당연히 정답을 골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엄청 쉬운 문제인데 옴부조맨이라는 말이 의공부 안 돼가지고 시험장이 좀 쫄아가지고 오답을 고를 수 있는데요. 좀 침착해 봤다면 다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번에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전문성에 달려있다. 3번에 제조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이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 제도를 유래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보통 옴부조맨은 의회가 행정기관을 감찰, 감독하기 위해서 의회가 임명합니다. 옴부조맨이라는 사람을 의회가 임명해요. 15번,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수용자 지급훈련 대상자 선정 제한사 이것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로 풀었었죠. 15세의 윗만인 경우 맞고요. 징벌 집행을 마친 경우가 아니었죠. 징벌 대상에 있어가지고 징벌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이었지 징벌 집행을 마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마쳤다면 이미 마쳤다면 지급훈련 대상가 될 수 있겠죠. 즉,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이행 능력이나 문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맞고 그 다음에 작업 등으로 징벌 일시가 곤란한 정도 될 때 이것도 맞죠. 16번, 교장 문제입니다. 수용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이 아니라 1일은 기일의 1일이었고 사망했을 때 이틀간 작업을 문제였죠. 구리용 수용자, 군고용 수용자나 구리용 수용자는 어때요?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죠. 그리고 집중근로 작업할 때는 접견, 편지수 이런 게 제한된다고 전화 접견나 전화했다고 편지수가 제한된다고 그랬죠. 접견을 전화할 수 없다. 틀렸고 소장은 완화경비척구 수용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성적이 우수한 경우는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인작업 대상자 완화경비척구 이상이 돼야 되죠. 4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17번 문제 서델랜드 오크레시가 제시한 수용자 하이머나 유형 다뤘었는데 수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이머를 구매했다. 그러니까 합법생활을 지향하느냐 범죄를 지향하느냐 수용생활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향하는 가치기준이다. 맞습니다. 이번 범죄지향적 하이머나를 수용자들은 교수 내에서 지학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용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 수용지향적 부문화에 속한 수용자들이었습니다. 수용지향적 하이머나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모험적으로 수용생활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없다. 수용지향적 하이머나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석방우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수 안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지휘학부에 관심이 있죠. 석방우 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합법지향적 부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이었죠. 4번에 정의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합법생활이 아니라 범죄시향적 부문화에 속한 사람이 정의안이었죠. 옳게 연결된 것은 1번이었습니다. 18번 문제. 각방심사위원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 위원회 문제가 2개 나왔는데 각방심사위원회하고 20번의 불초위원회 2개 나왔죠. 고맙죠. 쉽게 나와서 1번. 18번 1번. 각방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법무장관 소속이었죠. 각 지방, 각 교정실이 아니라 각방심사위원회는 법무장관 소속이었죠. 2번.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장은 법무장관이다. 그리고 가, 오, 후, 보, 오, 후 이렇게 외웠었죠. 그리고 각방심사위원회나 보관심사위원회처럼 법무장관 소속 같은 경우는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3번에 각방적격결정을 했으면 5일 내에 장관한테 허가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5일, 5일이었죠. 소장이 대상자 선정한 후에 5일 내에 적격심사 신청하고 이 심사위원회는 적격결정을 한 다음에 5일 내에 또 허가신청하고 이렇게 5일, 5일이었고요. 4번. 극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1, 2, 3번 다 맞죠. 4번 찍고 넘어갔으면 될 텐데 4번 같은 경우는 심사와 관련해서 심의사하고 회의록 공개식인데요. 심의서는 즉시 공개합니다. 그런데 회의록은 각법결정을 한 5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심의서도 5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한다. 이게 틀렸죠. 심의서는 해당 답변 결정을 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4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1, 2, 3번이 확실히 맞기 때문에 4번을 상대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고요. 19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 법원은 판결론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서장에게 조사 진행사에 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고요. 판결론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서장은 지척시 일을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보호를 알려야 한다. 일단 서면 또는 구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의심이 간다고 그러죠. 서면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구두도 가능한까? 의심이 갑니다. 일단 제껴놓고 3번 법원은 피공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명확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대지 또는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서장에게 비교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바로 이른바 판결론 조사 제도였죠. 판결론 조사 제도. 이것도 다뤘던 조문이고요. 4번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과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시 소대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서장한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소년법원의 결정전 조사 제도. 이것도 다뤘었죠. 3번, 4번 선지는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그때로 다뤘던 규정이고요. 그렇다면 정답이 될 만한 게 2번밖에 없다. 서면 또는 구두도 있는데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구둣을 알려 했으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번이 틀렸고. 마지막 20번 분류초위원회. 이것도 쉬운 문제였는데요. 분류초위원회는 심의의 의결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위원수 분, 5, 7. 분, 5, 7. 기억나세요? 징, 5, 7. 분, 5, 7. 5명 이상 7명 이하잖아. 5명 이상 9명 이하. 바로 틀렸네. 이게. 위원장 소장은 맞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소득기관 부소장이나 과장, 지소 같은 게 7급 이상인데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개별초구계획, 갈광심사 신청 대상 선정, 그 밖의 평소의 분류초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 의결하고 해서 교정기설에 분류초위를 둡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정학 개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부터 여러분들 시험 시즌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